파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? 마켓롱 파티 앞으로 여러분은 이곳 더치 타워에서 똑똑한 생존 게임을 펼치게 될 것입니다 이 갈고 왔습니다 칼을 갈고 왔더라고요 다 견제돼요 지금 진짜 전쟁인데? 저희는 1억을 가지고 싶거든요 1위 하자 뭘 표현하는 건지 모르겠어 1025점 줬어요 좀 더 하셔야겠다 솔직히 멋있으면 상관은 없는데 이런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? 밴드 XX의 정원이 마감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끝난 거야? 그냥 아예 끝났다고? 집에 가야 돼 이제? 역시 화려한 곳은 잔인하구나 엠넷은 긴장돼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 잠깐 마이크 좀 전해드릴게요 자기도 답답한 게 있으니까 근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